동구와 재능대는 관학협력사업으로 남한의 퍼스널컬러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이번 컨설팅은 사회초년생들이 자신에 걸맞은 메이크업과 복장, 헤어스타일 등을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동구는 재능대 뷰티케어와 함께 올 상반기에 1기, 하반기에 2기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는 만 19세에서 25세의 인천 청년들 가운데 동구에 주소를 둔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생 등을 우선 모집할 방침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29일까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모집공고를 참고해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29일까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